아, 잘 찍었네. 색깔봐. 진짜 이쁘다. 색깔봐. 역시 날씨도 좋지. 진짜 우리 둘만 있니까. 이거. 치즈는 파트에 있는 음식을 저녁을 구매하는 것 같은데. 안전자лись. 치즈는 못하니 2.000원을 찍어서 있어요. 치즈는 있다는 거와요. 치즈는 소풍을 구입한 사입! 치즈는 거다. 가게에서. 약속이. 은근히 안에서. 이게 잘 찍힌건지 모르겠다 너무 많이 갔어 왔어요 너무 많이 갔어 왔어요 하나, 둘, 셋 이거 찍었어요 소리가 안 나요 둘, 셋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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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이렇게 해달라고 뭐야 이게 또? 야 하고자 할 수 있는데? 왜 이렇게 하다니? 아 우리 가서 또 또 있어 우리 가서 또 또 있어 야, 우리 사이 안녕 퍽퍽하게 들어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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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퍽하게 들어갔네